여러분 혹시 두웨인 존슨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웨인 존슨 딱 보시면 저기 뒤에만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분을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사진이 이분이에요 무섭게 생겼죠? 아, 근육질에 너무 무섭게 생겼죠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뭐하는 분일까요? 바로, 네? 할리우드 배우고 맞습니다 근데 할리우드 배우고 너무 잘 아셨어요 황교조의 본사님 맞췄어요 할리우드 배우고 또 다른 분? 뉴레슬링, 김승현 전원님 맞췄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께 박수를 격려 좀 해드리니까? 아, 써져있어요 네, 바로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이분은 1.96m의 키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118kg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대한 몸무게를 지니고 있는 프로레슬링계의 슈퍼스타였었는데 너무나도 멋진 근육과 타고난 실력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어서 지금은 아까 황교조의 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홀리우드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로레슬링 챔피언으로 활동을 하던 시절에 그가 썼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도웽 전순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우, 또 있어요? 또 와우, 맞아요 또 락입니다 락이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반서, 바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본물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반석 곧 The Rock 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웨인 전순이라는 분이 어떤 반석처럼 너무나 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정말로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쓰러트리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베드로와의 의미는 반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응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반석 위에 선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막강한 교회로 그 어떤 응부와 어떤 권세도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로 세우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반석 위에 선 우리 시온성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시온성 교회에서 사역을 하러 오게 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면으로 참 많이 배우고 경험케 된 것 같습니다 시온성 교회의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사람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 지난 4년간 사역을 하면서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질문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성 교회를 친히 세우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교회가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몫이고 사명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세례를 베푸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지상령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 3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레아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에 덜어낸 세례 요한, 덜어낸 엘리야 어떤이는 엘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닥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예언자,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 또 살아기 원하고 또한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 그저 한 명의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같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정하며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이고 교회가 세움받는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되는 반석인 것입니다 제가 친구 생일잔치에 한번 놀러갔던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생일잔치 친구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이 있던 5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라온 상향도 다들 달랐고요 지역이나 환경도 달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되었고요 또한 같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상황도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공통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친구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서로 달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모를 수 있고요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낯설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자리 한 곳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첫째 일입니다 시원성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며 4년 동안 사유가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막 들어오는 선우, 한나, 채린이, 채영이, 노아 그리고 제 아들 온유까지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처음케 되었습니다 우리 시원성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음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번창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세례받은 크리스천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야구보서를 한번 볼까요? 1장 4장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만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써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을 꾸준히 말씀하여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는 뭐와 같을까요? 세례는 마치 탄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는 Born Again 곧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뇌발달이 좀 느렸어서 그랬는지 그때 당시 캘빔세튼폴루시듬이라는 뇌의 한 부분이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가 이웃과 소통도 못하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이 된다고 의사선생님도 너무 걱정했었고 저희도 한날이라는 기간을 가슴 졸이며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당시에 아이를 위해서 곡도 썼어요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가 들려? 나를 알아보아 줄 수 있겠니? 너가 혹시라도 날 못 알아준다라도 넌 내 아들이라 이런 작사로 곡까지 한 번 썼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너무 가슴 졸이며 기도하면서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아... 아이만 건강이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바랄 게 더 없겠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태어났죠 너무 심하게 건강하게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잘 태어났으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신경을 안 쓸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건강하게 제 자식답게 기타를 제가 잘 치니까 걔도 기타를 잘 치게 어떻게 됐든 제가 키가 크니까 걔도 키가 크도록 제 자식답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 번 태어났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양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세례만 배틀고 그 영혼에 대해서 나무를 하나 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그들을 성숙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밖에 자라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도마을은 뭐라고 합니까? 고림동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나누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크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메함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잘 믿음 생활을 하도록 또한 그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만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품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원성 교회는 이렇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교제와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남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바로 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보내는 일 우리는 결코 우리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만 성숙해서 잘되라고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인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갈지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4년간 사육하면서 참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이들 학교 이제 막 대학교 됐다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고 직장 됐다고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아들은 그방큼 성장이 안되어 있어서 못 느껴봤지만 제 청년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보내봅니다 두렵습니다 가끔은 걱정됩니다 저도 한때 넘어졌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리와도 같은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로 그저 우리가 보낸 것이나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주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우리 주의 예배 참 즐겁죠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 주의 예배 너무 즐겁죠 아멘 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 받았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기보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 힘을 받았습니다 마트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는 마치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금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챙겨주셔가지고 이 소금이 제가 조금 꺼내볼게요 이 소금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제 손에 지금 있거든요 이 소금이 만약 조기구이 조기구이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죠 짠맛이 잘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산떡이 같은 소금에 이 소금을 그대로 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어떤 효과도 낼 수 없으니까요 이미 짠데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내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선교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들을 보내야 합니다 삶의 터로 보내십시오 걱정되더라도 선교지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늘 보내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고 가득한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의 양모원 미달 선교단, 원주민 선교에 우리 시원선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시원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로 그저 일반 선교직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직장 우리의 가정 속으로 짠맛을 내도록 보내신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었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양육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우리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너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여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4년을 지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비록 제 부모님과 저의 몸이 그때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만 부모님의 후원과 지원은 계속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사일 하시고 정말로 어렵게 일하시면서도 제가 렌트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도 조금씩 렌트비를 보내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오셔서 김치 담근 것 갖다 주고 가시고 그거 꼭 해주세요 혹시 대학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김치찌개 먹고 김치볶음밥 해먹고 옷도 가져다 주시고요 그렇게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멀리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꾸준히 꾸준히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그 기도가 저로 힘든 시절들을 잘 지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보내신 번은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교회들로부터 기도 지원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살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지속되는 부모와 자식의 지원처럼 아무리 하늘 높이 승천하셨어도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중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시원성교회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공급해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더욱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1년에 있어서 나무에게 봄보다도 더 원조되는 계절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랍니다 그 어떤 낙엽도 열매도 꽃도 없는 앙상한 그 계절에 나무는 근본 되는 뿌리를 돌보기 시작한답니다 뿌리가 든든하고 건강할 때 나무는 건강하게 되고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그 나무의 높이와 길이를 결정한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나무가 그렇게 열심히 뿌리를 박아놓고는 자기 자신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계절 동안에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자신이 뿌리 박아 끌어올리는 영양분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일이겠죠 열심히 내어서 봄에는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여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은 후에 모든 일이 다 마친 후에는 자신의 적먹던 힘을 다해 마지막 가을 단풍 잎을 내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개인적은 얘기긴 하지만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가을 계절에 놓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구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시원성교회에서 맺혀지는 꽃들과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빛을 내는 저만의 단풍잎을 하나님께서는 지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어떤 색의 단풍 빛을 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마치 이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깊게 뿌리를 받고 세례받고 또한 양육받은 그렇게 성장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매력을 다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온선교회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를 받으신 후에는 우리 시온선교회만 낼 수 있는 단풍잎의 색깔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온선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을 양육하며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한 그렇게 보내어진 사도들을 보내어진 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큰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단풍잎을 맺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하나의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주님이 울고 계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같이 주님의 나라를 번창해 나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온성교회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년부가 특별한 찬양 고림동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나누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잘 믿음 생활을 하도록 또한 그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만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웅들도 품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이렇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교제와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남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바로 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해볼까요 보내는 일 우리는 결코 우리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만 성숙해서 잘되라고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절에 3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4년간 사역하면서 참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이들 학교 이제 막 대학교 됐다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고 직장 됐다고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아들은 그만큼 성장이 안되어 있어서 못 느껴봤지만 청년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보내봅니다 두렵습니다 가끔은 걱정됩니다 저도 한때 넘어졌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리와도 이리와도 같은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로 그저 우리가 보낸 것이나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우리 주의 예배 참 즐겁죠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 주의 예배 너무 즐겁죠 아멘 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낸 받았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기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낸 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소금이 만약 그 맛을 빌으며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모르고 사람에게 앞을 빌어 네 주님께서 우리는 마치 소금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금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챙겨주셔가지고 이 소금이 제가 조금 꺼내볼게요 이 소금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제 손에 지금 있거든요 이 소금이 만약 조기구이 조기구이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죠? 짠맛이 잘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산떡이 같은 소금에 이 소금을 그대로 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어떤 효과도 낼 수 없으니까요 이미 짠데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내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선교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내야 합니다 삶의 터로 보내십시오 걱정되더라도 선교지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늘 보내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양모원 미래 선교단 원주민 선교에 우리 시원선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시원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로 그저 일반 선교직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직장 우리의 가정 속으로 짠맛을 내도록 보내십시오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었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양육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우리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바로 보내신 받은 자들을 지원 또는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님들을 세상에 보내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보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라 내가 세상 끝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너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여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4년을 지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비록 제 부모님과 저희 몸이 그때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만 부모님의 후원과 지원은 계속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사일 하시고 정말로 어렵게 일하시면서도 제가 렌트비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도 조금씩 렌트비를 보내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오셔서 김치 담근 것 갖다 주고 가시고 그거 꼭 해주세요 혹시 대학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김치찌개 해먹고 김치볶음밥 해먹고 옷도 가져다 주시고요 그렇게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멀리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그 기도가 저로 힘든 시절들을 잘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보내신 바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교회들로부터 기도 지원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신 이니라 아멘 아무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지속되는 부모와 자식의 지원처럼 아무리 하늘 높이 승천하셨어도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중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시원성교회도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공급해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더욱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1년에 있어서 나무에게 봄보다도 더 원조되는 계절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랍니다 그 어떤 낙엽도 열매도 꽃도 없는 항상한 그 계절에 나무는 근본되는 뿌리를 돌보기 시작한답니다 뿌리가 든든하고 건강할 때 나무는 건강하게 되고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그 나무의 높이와 길이를 결정한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나무가 그렇게 열심히 뿌리를 박아 놓고는 자기 자신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계절 동안에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자신이 뿌리 박아 끓어올리는 영양분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일이겠죠 열심히 내어서 봄에는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여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은 후에 모든 일이 다 마친 후에는 자신의 적먹던 힘을 다해 마지막 가을 단풍 잎을 내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가을 계절에 노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구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시원성교회에서 맺혀지는 꽃들과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빛을 내는 저만의 단풍 잎을 하나님께서는 지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어떤 색의 단풍 빛을 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마치 이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깊게 뿌리를 받고 세례받고 또한 양육받은 그렇게 성장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매력을 다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원성교회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를 받으신 후에는 우리 시원성교회만 낼 수 있는 단풍 잎의 색깔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원성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을 양육하며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한 그렇게 보내어진 사도들을 보내어진 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큰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단풍잎을 맺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원성교회가 그런 하나의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주님이 울고 계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같이 주님의 나라를 번창해 나가는 우리 시원성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원성교회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림동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나누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잘 믿음 생활을 하도록 또한 그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만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품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원성교회는 이렇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교제와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남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바로 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보내는 일 우리는 결코 우리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고 우리만 성숙해서 잘되라고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럴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4년간 사육하면서 참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이들 학교 이제 막 대학교 됐다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고 직장 됐다고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아들은 그만큼 성장이 안 돼 있어서 못 느껴봤지만 제 청년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보내봅니다 두렵습니다 가끔은 걱정됩니다 저도 한때 넘어졌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리와도 같은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로 그저 우리가 보낸 것이나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우리 주의 예배 참 즐겁죠? 아멘?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예배 너무 즐겁죠? 아멘 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 받았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기보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 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빌으며 무엇을 짜게 하니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없으며 사람에게 할 필요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는 마치 소금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금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챙겨주셔가지고 이 소금이 제가 조금 꺼내볼게요 이 소금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제 손에 지금 있거든요 이 소금이 만약 조기구이 조기구이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죠? 짠맛이 잘 납니다 그런데 여기 산덩이 같은 소금에 이 소금을 그대로 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어떤 효과도 낼 수 없으니까요 이미 짠데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내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선교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내야 합니다 삶의 터로 보내십시오 걱정되더라도 선교지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늘 보내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고 가득한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계양호원 미랄 선교단 원주민 선교에 우리 시원선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시원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로 그저 일반 선교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직장 우리의 가정 속으로 짠맛을 내도록 보내십시오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었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양육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우리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바로 보내십시오 받은 자들을 지원 또는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님들을 세상에 보내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보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너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여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4년을 지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비록 제 부모님과 저희 몸이 그때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만 부모님의 후원과 지원은 계속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사일 하시고 정말로 어렵게 일하시면서도 제가 렌트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도 조금씩 렌트비를 보내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오셔서 김치 담근 것 갖다 주고 가시고 그거 꼭 해주세요 혹시 대학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김치찌개 해먹고 김치볶음밥 해먹고 옷도 가져다 주시고요 그렇게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멀리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그 기도가 저로 힘든 시절들을 잘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보내신 바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교회들로부터 기도 지원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지속되는 부모와 자식의 지원처럼 아무리 하늘 높이 승천하셨어도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중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시원성교회도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공급해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더욱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1년에 있어서 나무에게 봄보다도 더 원조되는 계절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랍니다 그 어떤 낙엽도 열매도 꽃도 없는 앙상한 그 계절에 나무는 근본되는 뿌리를 돌보기 시작한답니다 뿌리가 든든하고 건강할 때 나무는 건강하게 되고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그 나무의 높이와 길이를 결정한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나무가 그렇게 열심히 뿌리를 박아놓고는 자기 자신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계절 동안에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자신이 뿌리의 바가 끌어올리는 영양분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일이겠죠 열심히 내어서 봄에는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여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은 후에 모든 일이 다 마친 후에는 자신의 젖먹던 힘을 다해 마지막 가을 단풍잎을 내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개인적은 얘기긴 하지만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가을 계절의 노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구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시원성교회에서 맺혀지는 꽃들과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빛을 내는 저만의 단풍잎을 하나님께서는 지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어떤 색의 단풍 빛을 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마치 이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깊게 뿌리를 받고 세례받고 또한 양육받은 그렇게 성장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매력을 다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원성교회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를 받으신 후에는 우리 시원성교회만 낼 수 있는 단풍잎의 색깔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원성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을 양육하며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한 그렇게 보내어진 사도들을 보내어진 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큰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